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에는 유격수 김상수 선수가 이번 시즌 FA 대상자입니다. 4년 전 첫 번째 FA 때도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FA 계약 이후 폭발하여 2년간은 나름 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FA가 되는 이번 시즌에 또 부진하면서 당연히 좋은 계약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상수 선수가 시즌 후반기에 최근 4년간 봤었던 이루수가 아닌 유격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타격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7월 27일까지의 타율이 1할 오픈구리였는데 다음 날인 28일부터 유격수로 나서기 시작하였고 4경기 연속 안타를 치면서 총 8안타를 몰아치면서 타율을 2할 대로 첫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즌 타율을 2할 오픈 1리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즌을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유격수 수비에 나서면서 타율을 무려 1할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역시 김상수는 유격수가 제격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1990년생의 베테랑인데다가 OPS가 0.6을 조금 넘는 수치라는 점과 예전에 비해 수비폭이 많이 줄어든 유격수라는 점에서 큰 매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생각보다는 좋은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삼성나이온즈 내부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말이죠. 삼성은 이루수의 김지찬, 유격수에서는 이재현 선수를 북박이로 성장시킬 예정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프랜차이즈 스타라도 김상수의 큰 금액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로 눈을 돌리면 유격수와 이루수에서 구멍이 나는 팀들이 몇몇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2022년 시즌을 보더라도 이루수에서는 KT위즈와 SSG 랜더스가 WAR에서 마이너스를 보일 정도로 취약했던 포지션이었습니다. 하지만 SSG는 최주환을 계속 활용해야 하기에 김상수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KT위즈 입장에서는 NC의 박민우를 잡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김상수에 대한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박민우가 KT로 이적을 한다면 당연히 NC에서 구멍이 나니 김상수를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격수에서는 누구나 알듯이 롯데자이언츠가 WAR에서 무려 마이너스 2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KT위즈가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주전 유격수인 심우준 선수가 군에 입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데와 KT는 유격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상수를 또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NC의 유격수 노진혁 선수가 FA 시장에 나오긴 하지만 NC의 잔류를 하게 된다면 KT와 롯데는 김상수를 쳐다보게 될 것이고 노진혁 선수가 KT나 롯데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NC도 유격수에 구멍이 생기게 되니 김상수 입장에서는 지난 4년 전보다도 지금의 위치가 좀 더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상수가 대구 출신으로 삼성 나이온즈 1차 지명을 받고 국가대표와 삼성의 왕조시대 주역이었고 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은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점에서 이적을 꺼릴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팀으로 이적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몸값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좋은 평가가 없다면 당연히 잔류를 선택하게 되겠지만 현재 FA 시장을 보면 국가대표와 한국 시리즈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김상수 선수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